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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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여유있는 모습으로 농막 농락 아무래도 요새 체력 컨디션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고 재밌긴 한데 한 6골 먹었나요? 다 개인의 구독이 소칩니다 네 저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있는 기술과 전술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방송 파이팅 네 저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있는 기술과 전술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하하하 와 나 진짜 좀 쉬어 어? 좀 쉬 belief 좀 쉬었다 갈게요 아 아까 너 뛰었잖아 방금 이제 실력으로 구청이 된 것 같은데요? 인정합니다. 원래 그런 거죠. 만인이 즐거울 수 있다면 여기까지 시생이야. 뛰고 싶지 않으셨나요? 저 아직 신발 끈 안 풀었거든요. 끝까지 버티겠습니다. 아군의 다리를 하나 뿐지르고 나올 거니까 기대하세요. 저 이런 놈이. 이 탄이 뭔지 보여줄게요. 맛있습니다. 이 탄이 뭔지 보여줘요. 자연스럽게 걸え다 ребята. 너의 이런 끈 안에 Kraken 데이하는 듯이 늦어서 인간이 기타 моя 감사합니다.